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송훈입니다. 4월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5월에 치렀습니다. 잘 치렀습니까? 총평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총평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사실 5월에 치러져 버리는 바람에 원래 4월에 치렀어야 되는데 중간고사 다 치르시고 고3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를 오늘 치렀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합니다. 사실은 4월 모의고사를 오늘 선생님이 주요 문항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항은 아니고요.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할 만한 주요 문항들 몇 개 골라서 여러분들 해설을 해드릴 텐데 총평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딱히 잡히는 건 별로 없어요. 첫째는 일단 다소 싱거운 난이도요. 예상은 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수능이 워낙 또 어려웠기 때문에 23년에 출시되는 모의고사들이 대체로 작년 수능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거다.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난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좀 많이 낮았어요. 많이 낮았고 글쎄요. 지금 실시간 1등급 컷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좀 일찍 찍고 있기 때문에 국어수학에 비해서 1컷이 빨리 나오진 않아요. 사탐과탐이. 그래서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으나 선생님 예상에는 거의 한 47, 8점 정도의 1등급 컷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문제 정도 틀려서는 그래도 1등급 나오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이런 정도 난이도 나왔다면 50점 만점자가 속출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소 싱거운 난이도라서 딱히 포인트가 될 만한 문제들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원의 출제기관도 수능 출제기관도 전국연합의 교육청 문제를 참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서 이런 문제는 괜찮다.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 내도 손색이 없겠다 할 만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 딱히는 없었어요. 선생님 눈에 띈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오히려 의외로 계층이동 문제가 최근에 요즘 좀 쉽게 나오다가 오늘 좀 다소 좀 의외로 조금 까다롭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전에 얘기했죠. 계층이동 문제가 지금 수능에서 평이한 문제로 이거 도표 문제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 도표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상중화 비율 정도만 그냥 대강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게 도표 문제도 아니고 개념 문제도 아닌 이 애매한 상태로 계속 날 것 같진 않다. 수능에서도 조금 더 이걸 난이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빼거나 뭔가 아예 좀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다소 그 힌트를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설 강의할 때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맞췄건 틀렸건을 떠나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이따가 해설 강의 때는 드릴 텐데요. 그 정도 문제가 좀 눈에 띄고 나머지는 오히려 복지제도 통계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복지제도는 오히려 그냥 개념 문제로 손쉽게 나와 버려서 해설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통계 문제로서는 역시 남녀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그 문제가 나올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노부유, 노부유 문제 통계 문제죠. 노인 인구, 부야 인구,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서 부양비를 알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최근에 평가원이 계속 내고 있던 형태라서 그 두 문제는 통계 문제로 여전히 나왔지만 복지제도 문제는 통계 문제에서 빠졌고 그리고 통계 문제라고 일컫기도 좀 애매했던 계층 문제가 다소 그래도 통계답게 나왔다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념 문제들은 굉장히 좀 쉬웠어요. 개념 문제들은 시간도 많이 안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도 40점대 중후반 이상을 마크하신 분들은 아마 20분 내외로 다 풀지 않았을까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만한 그런 모의고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의 점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잘 본 건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혹시 좀 잘 봤다 하더라도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N수생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성적 통계에 나오지 않겠죠. N수생들은 따로 어떻게 구해서 보던가 하시겠지만 실제로 점수 통계에는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삼기도 어렵고 수능 출제에 기조하고도 이때는 아직까지는 다릅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6월 모의평가와 이 5월에 치러진 4월 모의고사가 비스물에 할지는 솔직히 선생님은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평가원이 내는 그 고유한 양식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원은 작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난도를 낮춘 정도지 이렇게까지 난이도를 낮춰서 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잘 본 건 기분 좋은 일이나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6월 모의평가니까 남은 한 20일 동안 6월 모의평가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그게 진짜 점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6평을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총평 말씀에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이거예요. 3월 모의고사 총평 때도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개념 완성 2회독은 꼭 해야 된다. 문제가 좀 쉬웠는데도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우 쉬웠다는데 나는 어렵던데 나는 뭐 30점도 겨우 넘었는데 선생님 28점 나왔어요. 그거는 선생님 말을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따끔한 충고로 들으세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지 문제가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 핑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잖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계시잖아. 혼날 분들은 혼나셔야 돼. 지금 이 정도 난이도에도 40점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 공부가 지금 뭔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탕 공부를 미룬다고 해도 그렇지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목전에 와 있는데 이것조차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겠죠. 이 시험에서 만점 받고 40점 때 후반 최소한 44,5점 이상을 넘어간 44,5점 이상 넘어간 예를 들면 오답이 3점짜리 두 개나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이 정도 틀리신 분들이라면 대개 개념 완성 정도는 그래도 한 번은 다 돼 있고 그래도 도표통계 특강 같은 거 수강도 좀 해서 그래도 M스킬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하고 통계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런 분들 기출 문제 같은 것도 기출 문제집 선생님도 명불어전 기출 분석집 이번에 냈잖아요. 그런 책들 한 번씩 그냥 주제별 기출이라도 한 번 풀어봤다든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30점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였어요. 그날 물론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날 시험 실패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면 그냥 개념 1회독 도표 한 번 그냥 강의 들었어요. 기출 문제는 그래도 한 번 풀어봤어요. 이 정도라면 이분들은 40점대 중후반이 나왔을 거라면 그것조차 지금 안 돼 있는 분들은 경각심을 좀 가지고 혼나는 심정으로 선생님 말씀 들어주세요. 6월 모의평가도 이 상태로 치른다는 것은 수능 포기한 겁니다. 수능 포기한 겁니다. 6월 모의고사도 똑같이 그냥 남은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치를 거예요. 그럼 아마 점수 더 처참하게 나올 건데 이번 모의고사보다는 그래도 어렵게 나올 건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시고 치르시라. 그래서 개념 완성은 한 번 1회독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보시고 하시겠죠. 그래서 개념 완성 예를 들면 선생님은 현장에서 진행할 때 개념 완성은 10주, 11주에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2회독 할 때는 그거를 4주, 5주로 줄여서 하는 거예요. 3회독 할 때는 2주, 3주로 줄여서 하는 거고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세밀하게 파본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9평 보기 전에는 3회독 돼야 됩니다. 수능 보기 전에는 4회독 돼야 돼요. 그리고 도표도 꼭 제대로 한 번 공부해 보시고 6평 치르시기 바래요. 혹시 안 돼 있다면요. 아직도 도표 안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 풀 수 있어. 그런데 도표가 어렵다며요. 저는 개념도 지금 다 안 끝났는데 도표 어떻게 해요. 개념도 하고 도표도 해야 돼요. 엄살 부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뭐 무슨 초등학교 4학년 아니잖아. 고3이잖아. 그치? 그리고 재수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수생들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시리라고 믿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내고 나서 어리버리 그냥 뭐 그냥 치른 모의고사라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핑계거리 찼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전까지 개념 이외에도 도표 통계 제대로 한 번 완강 그리고 기출문제집 사서 선생님 기출문제집의 주제별 기출문제 연도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분석서 이렇게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선생님 명불어전 기출분석이 그 중에서 주제별 분석은 끝내고 6평 치를 수 있도록 아시겠죠? 주제별 기출로 돼 있는 걸 사서 꼭 그거는 6평 치르기 전에 꼭 치르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만이라도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EBS 연계 교재를 선생님 변형한 이편안 기출이라는 강좌가 지금 개강이 돼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6평 전후로 해서 끝날 수 있도록 선생님 스케줄 맞출 거니까 현장 일정 따라 온라인 업로드 되면은 이편안 기출을 가지고 EBS란 기출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은 한 번 들었다면 복습하시면서 도표 통계 특강이랑 이편안 기출 들으면서 EBS 그다음에 도표 그다음에 기출을 한 번에 좀 그래도 좀 잡고 그리고 나서 6평을 치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기분 좋게 잘했어 하고 칭찬만 하고 이 기분을 업 시켜가지고 6평 잘 치립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생님은 그런 거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혹시 점수 좀 안 나온 분들은 그냥 좀 따끔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이유 없다. 문제가 이상해서라든가 문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정도 난이도에도 40점 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념 이외에도 도표 기출 그리고 EBS 문제의 변형 분석 이런 강의들도 좀 잘 찾아보시면서 꼭 6월 모의평가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6평 1등급이 목표 아닙니까? 이번에 5월에 치는 이 4월 모의고사 혹시 1등급 안 나왔고 3등급 4등급 나왔더라도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분들도 다 가능성 열려 있어요. 안에서 안 나온 거니까 하면 나오겠네 그럼. 그죠? 바짝하면 나옵니다. 이게 국어나 수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4탐은 짧은 시간 바짝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현장과 온라인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